FC 목포가 3위로 올 시즌을 마감하며 K3 리그에서 파란을 일으켰지만 기쁨도 잠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. 예산은 많지 않고 주축 선수들은 빠져나가고 있는데 기대치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.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K3 리그 15개 팀 가운데 6, 7위 정도면 만족하겠다던 FC 목포. 종합 3위에 오르는 기엄을 토했습니다. 하지만 당장 내년 팀 운영에 피상이 걸렸습니다. 빗장 수비의 핵심 선수 2명과 주축 공격수가 각각 다른 팀 이적이나 군입대가 확정됐습니다. FC 목포의 예산은 25억 원, 천안FC 35억, 김포FC 45억, 경주 한수원FC 49억 등 4강팀 중 최하위입니다. 내년 예산이 동결된 상태에서 상위권 성적표에 부합하는 연봉 인상을 감안하면 검증돼 있는 다른 팀 선수를 데려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현재도 선수단 30%가량이 33살 이상 고령 선수입니다. 현재 28명인 FC 목포보다 선수가 적은 곳은 15개 팀 중 강릉 시민FC밖에 없는데, FC 목포 선수단의 규모를 효율화하라는 압박까지 나오는 상황. 예상밖에 좋은 성적표를 쥐고도 FC 목포가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.